네, 이제 조지 에리슨 옹도 돌아가시고 비틀즈 멤버가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네, 조광현입니다. 네, 버즈니브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지 에리슨이랑 같은 성을 쓰시는군요. 아, 저거 조시시네요. 장명조가 아닌데. 네, 그랬군요. 같은 성을 쓰시는군요. 네, 조지 에리슨 정말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죠. 조지 에리슨이 1943년생이더라고요, 보니까. 1943년도에 리버풀에서 태어난 조지 에리슨은 60년부터 비틀즈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으니까 18살 때부터 기타를 가지고 전 세계의 음악사를 써내려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럼 조지 에리슨의 시그니처 모델 오늘 그래치의 듀오젯으로 같이 해볼 건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 당연히 비틀즈를 동시대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수밖에 없는 세대고. 그럼 광현씨는 비틀즈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잘 안 좋아했어요. 저는 퀸 좋아하고. 그랬군요. 네, 비틀즈는 좋아하는 곡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Something 같은 거. 그것도 조지 에리슨 곡인가? 그거랑 블랙버드랑 와일마이 기타. 조지 에리슨을 좋아하네요. 가장 기타리스트적인 성향의 곡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나. 그랬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든 건 알겠고 앨범 들어오면 너무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저랑은 좀 감성적으로 그렇게 막 깊게 와닿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신기한 게 아예 저희보다 윗세대 있잖아요.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태어나서 음악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약간 실시간으로 좀 꽂히는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약간 80년대 이후생들한테는 비틀즈가 동시대의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어떤 컨템포러리의 감정을 갖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약간 당연히 들어야 하는 바이블처럼 약간 야, 비틀즈도 모르면서 네가 뭘 음악을 안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전세대의 것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80년대생들 이후한테는 비틀즈에 그렇게까지 큰 애정이 없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되게 좋고 멋진 밴드고 당연히 우리가 음악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바이블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완전 내 밴드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혹시 그런 세대의 밴드가 있나요? 선생님도 그 전세대면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 비틀즈도 있었지만 저는 미국 음악 좋아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보니까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키스 나와가지고 키스 엄청 듣고 락 그냥 하드락 이렇게 시원히 시원한 거 국민학교 때 키스 이게 무슨 얘긴가 싶네요. 저 호텔 텔리포니아 발매했을 때 무슨 KBS인가 MBC에서 FM 라디오에서 틀어주는 거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되게 별로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다 말아? 하다 말아는데 왜 이렇게 길어? 그랬어요. 아 재밌네요 갑자기. 올드팜에 대한 추억으로 살짝 돌아가 봤습니다. 이모랑 외삼촌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한 10살씩 많으니까 맨날 라디오만 듣고 계세요. 야야 뭐 이글즈가 뭐 어떻게 됐단다 하고 나도 모르고 갔는데 하다 말아. 하다 말았군요. 저는 오히려 그 뒤쪽에 이제 그 다른 장르들의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들은 그냥 정말 슥슥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비틀즈 듣고 레드 제플린 듣고 디퍼플 듣고 막 이렇게 슥슥슥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무슨 약간 좀 다른데 남들 잘 안 꽂혔던 데 막 프로그레싱 메탈 꽂혀 갖고 드립쇼터 완전 덕질하고 막 익스트림 막 앨범 나오는 것마다 막 찾아가고 막 듣고 뭐 물론 퀸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시기에 딱 있지 않았나. 광현씨가 저보다 약간 바로 그 전세대 음악들을 꽂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각자 자기의 그 클락이 있죠 또 보면은. 그것도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고 나서 자기 그 영역을 선택해야 되는데 맞아. 너무 안 들으시고 그냥 하나만 딱 하나에 꽂히면 약간 이게 세계관이 좀 왜곡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게 제가 약간 그 프로그레싱 메탈에 꽂히기 전에 좀 더 좀 더 블루스적인 그런 그 기반의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그때 뭔가 박자체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왜곡되진 않지 않았을까. 듀오젯인데 그냥 조지에리슨 시그니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레치 G6128TGH 조지에리슨 시그니처 듀오젯. 그래서 537만 5천원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다이캐스트 머신헤드가 오픈? 아 이거 그로버예요. 그로버 스타 타이트 다이캐스트 머신헤드인데 오픈 형태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는 아주 까맣게 깔끔해요. 깔끔하게 로즈우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판 로즈우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프렛 22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굉장히 특이해요. 24.75mm도 아니고 24.6mm입니다. 이게 625mm 조금 짧네요. 이게 629mm 나오잖아요. 그 깁슨 스탠다드가 근데 요거는 620mm 조금 더 짧아요. 네. 다이나소니 픽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투 볼륨 원톤 마스터 볼륨 네. 그리고 락킹바 에보니 에보니 베이스의 빅스비 B3C 비브라토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광현씨가 가기 전에 한 게임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을지 몇때몇? 523133 네. 광현씨는 3.1 해주셨는데요. 너무 가볍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죠. 3.64 3.64 네. 선생님이 맞추신거 3.64 이게 또 달다 보면은 약간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죠. 네. 이게 근데 이거 딱 맞추실려면 오래 해야돼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갖고 하면 못 맞춰요. 자 샌더 클린톤 오오 확실히 사운드의 깊이감이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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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나 벤더의 Crunchbox 마셜 게임 음 오 네, 이거는 어떠세요? 감상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 소리도 포장이 약간 컴포 걸려서 이쁘게 잘되어 있고 밸런스도 좋은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조지 헤리슨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옛날 기타리스트 모델이니까 좀 약간 올드하고 따뜻한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 그냥 시원시원하고 차가운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그 하이비드 쪽이 쎄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뚫고 나오는 게 쎄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 한 번만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알맹이가 이렇게 넓게 뭉친 게 아니라 좀 좁게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런 기타가 그러니까 좀 귀에 때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기타가 집에서 칠 때는 좀 연주하기 불편한데 근데 큰 무대에서 쓰면은 소리가 잘 뻗어요 그렇죠 되게 안 묻히고 뭐 예를 들면 아르페지오 같은 거를 해도 잘 묻혀요 이런 거 이제 큰 무대에서 하면은 다른 악기 많아도 몽불러지지 않겠죠 작은 공간에서는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으나 이런 정체성이 있는 기타들이 실제로 좀 사운드가 퍼지는 공간에 오히려 귀에 딱 때려박아주니까 연주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부담스럽죠 살짝 이게 톤이 쎄면은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니까 칠 때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사운드의 내실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고 코어가 많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운드의 퀄리티로는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옛날 모델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빈티지한 느낌이라기보다 모던하고 상당히 사운드가 강하다라는 거 네 그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옷을 드려주실 건가요? 블랙버드 아이디어로 클린턴 연주를 한번 또 무반지 시연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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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뿅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딱 들어보니까 아 조지 에리슨 리마스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광현 씨가 얘기해 주셨던 모던하고 사운드가 깔끔하고 그런 코어가 하이 미들 때 여기 잘 부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무반주곡을 쳤을 때 굉장히 뭔가 흐리멍텅하게 깔리는 bgm 같지가 않고 본작업이 정확하고 그 독주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살랑살랑 치면은 또 좀 살랑살랑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사운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조지 에리슨 시그니처 듀오젯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그러면 광현 씨는 이거를 타겟팅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뭐 좀 뭐 인디음악이나 그런데 이제 좀 뭐 그런 그러니까 예를 그 예를 뭐 브리티시락도 그렇고 브리티시 그런 컨셉이 맞아요 재즈보다 재즈의 컨셉이 아니고 뭐 재즈 하려면 하겠죠 뭐 근데 재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즈에 특화된 사운드는 아니고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런 사운드보다는 이제 좀 뭐 말 그대로 조지 에리슨 같은 브리티시 그런 뭐 인디에서 뭔가 조금 정체성 있고 독특한 사운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네 어 재즈 전용은 아니지만 좋은 기타다 이렇게 중평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중평 드릴게요 음 조지 에리슨이 참 모던한 사람이었군요 조지 에리슨이 다시 살아나도 그레츠를 짓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조지 에리슨 침필 사인만 있어요 침필 사인? 네 사실 그런거는 없죠 조지 에리슨의 그런 흔적은 없어요 지에이치 모델이라고만 딱 네 많이 많이 알게가 있어요 이제는 흔적을 찾아보기에는 너무 뭐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강현씨가 쳐주신 그 블랙버드가 이 기타 되게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트 엔진 블랙버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제트 블랙버드 네 그렇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좀 비싸지? 비싸지? 많이 비싸네요 430 이게 뭐 사실 뷰젯에 뷰젯에 크롬 프리미엄에다가 조지 에리슨 프리미엄에다가 뭐 여러가지 프리미엄에다가 여러가지 프리미엄에 붙었죠 430 480 가격이 비싸지만 사운드의 퀄리티가 좋은걸로 다들 일단 대동단결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에리슨 사운드에 특화된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치 사운드라고 약간 다른거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치 사운드는 조금 더 풍성하고 뭉근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뭉근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되게 딱딱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치 사운드라고 하면은 약간 그 팔콘류에 가까운 좀 뭐 정체성이 있다고 해봐요 브라이언 세차의 느낌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조금 좀 다른 느낌 조금 이게 길을 좀 이렇게 모았다가 농축해하고 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었어요 마샬에 잘 어울리는 걸로 보아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1,2번 선수 모두 마샬에 잘 어울리는 굉장히 기이한 경험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헤리티지로 넘어갑니다 헤리티지의 H15M 모델 엔틱 썸버스터와 그 다음 시간에는 H525 아몬드 썸버스터에서 가격은 356만원 410만원 할인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또 고가의 헤리티지 모델들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즈엄머 광현씨와 계속 함께합니다 광현씨의 수염을 보고 적당한 별명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광현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기어타임스 다음 시간eda 금세 스팰크 교환 Mer Du Bois 구조 компании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